수고했다 강모야 얼른 퇴근해 고생했어 할머니 잘 챙겨드리고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엄청 성실하죠? 우리 아들이 강모 반만 닮았으면 좋겠네 요즘 10대들 원래 다 그래요 제가 유별난거지 월급 따박따박 받아서 지 할머니 다 갖다준대 요즘 그런 애가 어딨어? 지가 내 아빠야 뭐야? 지가 내 아빠가 더 좋겠네 Watcontroll agree 저게 더 좋은 일이야 그지 마실에서 Peng라 먹을 수 없듯이 잠시만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